일로 뛰어 어디로 갈라 그래 자꾸 빛이 난다 빛이나 개가 개가 빛이나 개가 빛이라 앉았어 가자 저게 그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골프장 골프장 이에요 새내 가 오늘따라 옆에만 붙어있어 일로 이리와 소연이 또 가 달려 저 축사에 갔는데 축사에 있던 개새끼들이 그 개놈들이 얘를 쫓아와 가지고 얘가 도망왔거든 어제 그저께 그래갖고 얘가 절로 안갈라 그러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뒤에서 내가 딱 있다가 오면 내가 확 소리 질릴게 이 놈의 새끼다 왜 우리 소연이를 왜왜왜왜 서연이도 간식먹나? 서연이 너 운동할때 안 먹잖아 빛이 나죠 개에서 빛이 나요 하나 더 주세요 아빠 하나 더 주세요 또 먹었어 또 먹었어요 아빠 하나 더 주세요 또 먹었어요 아빠 하나 더 주세요 자 자 뛰어 뛰어 그렇지 뛰어 뛰어 저놈도 데리고 와가서 응? 데리고 와라 갈게요 얼른 와 빨리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오케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이리와 번개도 이리와 너네 너네 또 뭘 줘 먹을 걸 먹을 거 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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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라 오리 벌써 다 먹었어 자 한바퀴 더 돌고 와 한 바퀴 더 더 번개야 번개 웃는 모습을 찍을라 그러는데 번개야 번개 이리와 번개 이리와 번개 번개 아하아 이걸 저녁 석자가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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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번개 아이 왔어 우리 번개 저녁 석자가 참... 벙기오라 그랬지? 너 그랬어? 어? 어? 아, 저, 솔아. 벙기오라 그랬지? 넌 뭐, 넌 뭘 찾아, 인마, 너는? 응? 간식 찾아? 우리 워리 간식 많이 주세요. 그랬던데. 워리 간식 많이 주세요. 그랬던데. 아이고, 청바지다가 입고 오니까. 응? 응? 저 녀석은 의도 먹지도 못하네. 놀다 와. 응? 가서 놀다 와. 흐흐흐. 개가 목태를 안 하면 자세가 훨씬 좋아요. 몰라서 목태를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또 몰라서. 목태가 없으면 잡아챌 수가 없거든. 에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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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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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겉리 psic 쩌고 yahooBut. 이건 또,저, 저, 저, 저 내려lla 거주 Combat. 엣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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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ет гusufено ł이 곪רי heart 멋지다 몸도 바본가분하고. 멋지다 몸도 가뿐가분하고. 멈추다 몸도 가뿐가분하고. 검동아. 검동아 guerre neuroscience solution 검동아 오늘의 법령으로 응원합니다. 검동아 검동아 이리 와. 오늘은 일본 내에 방한다 거지 foot 이것도 오래면 맛있는 거 주는 줄 알아 가지고 아 더 놀고 와 좀 이따 먹어 더 놀고 와 금동이 안내려 발 잘생겼네 아주 강하게 생겼다 금동이 하나 먹어 아빠 또 주세요 아빠 또 주세요 금동이 여기 여기 아빠 또 주세요 해봐 또 주세요 해봐 저 가 놀아 왜 하나 남았어 이제 저 가 놀다가 부르면 와 알았지 멋지네 우리 금동이 애새끼가 그 저기 숫개처럼 생겼어 그죠 금동이 이리 와 아싸 마지막 들어갈까 들어갈까 시뻘개 해갖고 누르다 못해 시뻘개 해갖고 holder 절대 안 찍을까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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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